안녕하세요 쇼미달팀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 팀은요. 짠! 덤룹에서 나왔어요. 시스템 유고 멀티툴 DGT-09 모델입니다. 얘는 지금 기분 좋은 가격이 22,000원에 나왔는데 멀티툴 22,000원 정도면 굉장히 저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툴 보통 이렇게 엄청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나왔거든요. 튼튼하고 이 정도면 4만원대? 4만원? 6만원?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사실은. 근데 2만원, 2만2천원이면 엄청나게 가성비적으로 잘 나온 그런 모델입니다. 네, 육각키 멀티툴이고요. 그리고 공연이나 이동 중에 기타랑 베이스랑 줄 갈 때나 아니면 세팅을 할 때가 생기는데 종종 그럴 때 완벽하게 세팅을 해주는 도구이고요. 그리고 아홉구에 육각 렌치, 육각 렌치가 아홉 개가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육각 렌치와 그리고 두 개 십자 드라이버가 두 개가 있고요. 이렇게 작은 거, 큰 거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도 하나 있고요. 네, 그리고 트러스로드 소켓도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, 워낙 크기가 작아서 소프트 케이스에 그냥 넣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뭐, 있는 거 다 있고요. 이 인치랑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정교하게 짜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타에 다 잘 맞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와, 이게... 이건 그냥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정말 생필품. 네. 병호쌤이 항상 말하는 생필품이 되겠습니다. 덧룹에서 나온 멀티 툴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봐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